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에이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동안 소통이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노래만 울리니까 사이버인가? 노래하는 사이버 기계인가? 라는 생각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 사람의 말은 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저도 말 잘 하고요 말할 줄 압니다 제가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제가 이제 벌써 3400, 4000명 가까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도 이제 조금 올라오는 느낌이 들어서 Q&A 시간을 좀 갖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보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제가 또 나아갈 방향성 저한테 조언을 해 주시고 싶은 거 악플을 해도 돼요 저는 악플 같은 거 절대 안 지워요 악플을 달아 주셔도 되고 또 제가 또 이 노래 이 형이 불렀으면 너무 좋겠어요 에이먼 님이 이 노래를 부르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하는 노래들이 있으면 댓글로 꼭 남겨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상을 찍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이제 커버곡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커버곡이 늦게 늦어지게 되는 이유가 제가 매일 생방송으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매일 생방송을 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티비에서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매일 같이 이제 뭐 15곡에서 20곡 정도를 매일매일 부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컨디션이 굉장히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매일 이제 방송이 끝나면 녹음을 해야지 녹음을 해야지 하다가 이게 사실 이제 체력적으로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떻게 보면 이제 저도 이제 30살 30대 중반이니까 체력이 안 받쳐주는 것도 있습니다 먹고 살려면 생방송은 해야 되고 어 그 점은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어 제가 이번에 커버해서 올려드릴 노래는 바로 라르강실의 드라이버스 하이입니다 이 노래 은근히 기다리시는 분도 많았을 거예요 이 노래 댓글로도 굉장히 많이 봤고 어 또 이 노래 커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원체 유명한 노래라서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노래 엄청 좋아하시죠 네 그레이트 티처 오니치카 기가 막힌 애니메이션 명작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 노래는 이제 라르강실 일본에 있는 4인조 그룹이죠 네 굉장히 유명한 너무너무너무너무 유명한 어 그룹의 노래고요 어 하이도라는 이제 보컬이 굉장히 저음에서는 섬세해요 굉장히 섬세한 면도 있고 또 고음에서는 굉장히 파워풀한 면도 있고 해서 어 느낌내기가 솔직히 굉장히 어려운 까다로운 까다로운 보컬이기도 해요 어떻게 어렵게 어렵게 이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어 아무튼 이제 드라이버스 하이가 업로드 될 예정이고요 어 앞으로 이제 커버 곡이 올라오기 전에 이런 영상을 하나씩 찍어서 여러분께 어 그런 뮤지션의 어떤 노래를 할 거고 어 그 뮤지션은 어떤 사람이고 뭐 이런 것도 좀 찍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튼 드라이버스 하이 이제 올릴 거니까 어 좋게 들어 주시고요 악플 선풀 아무튼 관심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활동하는 에이먼 되겠습니다 와 유튜브 친구들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 일만 십만 백만 가면 좋죠 아무튼 올라가자 아무튼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UM